0179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2일입니다. 2일 은 은 동산은 1984년 9월 6일 설립되었으며 1997년 8월 27일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동산은 lpg 유통전문회사로서 lpg만을 단일 상품으로 하여 외국으로부터 lpg를 구매 후 수출 또는 내수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국내 최초로 대규모 lpg 수입사업을 추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주요 산유국으로부터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lpg를 도입 이를 국내 정유사, 충전소, 산업체 등에 공급하는 친환경 대표기업임 기업개요대시 1984년 9월 설립된 ls그룹 계열 회사로 액화석유가스, lpg, 에 수입 및 저장, 충전 및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lpg 시장은 동사와 sk가스 등 수입 슬래시 판매 업체들과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등의 정유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동사와 sk가스가 상위의 시장 지위를 확보함 대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산유국들과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lpg를 수입하여 정유사, 석유화학업체, lpg 충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음 재무대시 임대수익 감소 및 유통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강세에 따른 lpg 가스로의 수요 대체와 판가 인상 효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lpg 수요 감소와 판가 하락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차 충전 사업 추진 등으로 신성 장동력 확보가 기대됨 2023년 9월 1일 기준 장마감 이 일회 시가 총액은 386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 일회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04위입니다. 이 일회 상장 주식 수는 686만 주입니다. 이 일회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 일회 퍼은 1.48배이고 추정 퍼은 nslash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0배를 보여주었으며 이 ps는 2만 6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만 95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ps는 3만 8087원이고 추정 이 ps는 nslash 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20배 27만 86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3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7만 3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5번지억원, 56억원, 278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3번지억원, 1386억원, 1415억원입니다. 이 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7번지 33%이고 유보율은 4298.2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44 더하기 0.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9.74이며 전일 대비해서 8.66-0.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2023년 9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400원보다 1,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4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2일은